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GetFooterData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푸터 컬럼을 지정하여 해당 푸터 컬럼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푸터 컬럼의 아이디나 인덱스를 지정하여 푸터 컬럼의 값을 반환하면 됩니다. 인덱스가 3인 푸터의 값을 얼럿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이 그리드뷰는 푸터 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푸터에 표시되는 이 값을 반환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 하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푸터의 값을 얼럿으로 표시합니다. 푸터 컬럼을 선택하여 푸터 아이디를 확인한 후 해당 푸터를 지정하십시오. 하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푸터 값이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get푸터 데이터 함수의 파라미터를 푸터의 인덱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하단에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푸터 값이 얼럿으로 정상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